자, 우리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장이 있는데 하나를 제끼나 봐? 자, 그래서 7개를 남기고 나열할 건데 이웃한 2장의 곱이 짝수가 되게 만들어야 된대요. 자, 우리 곱해서 짝수 뭐 이런 거 이제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홀수, 짝수, 케이스 나눠야겠죠. 그럼 너네가 하나를 제끼때 1을 제낄 수도 있고요. 3을 제낄 수도 있고요. 뭐 2를 제낄 수도 있고요. 4를 제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케이스 한번 나눠가면서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첫 번째. 자, 우리 1을 만약에 이제 제끼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남는 카드가 누가 남는 거야? 1, 3, 3 그리고 2, 2, 2, 4가 남는 거죠. 자, 이거를 나열할 거야. 나열했을 때 우리가 이웃한 2개를 계속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아, 짝수가 나와야 하는구나. 한마디로 이제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거야. 자,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웃해도 되는 거 나열하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시면 되겠죠. 뭐 그래요. 자, 2, 2, 2, 3. 자, 이렇게 있고 사이사이에다가 1, 3, 3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너네가 어떻게 하시면 돼? 일단 이웃해도 되는 애들 나열하시면 되겠죠. 그죠? 4팩 나누기 3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곱하기. 자, 여기에다가 1, 3, 3 넣으셔야 돼. 그럼 일단은 1, 3, 3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먼저 골라야겠죠. 자, 항상 자리를 고르고 그 다음에 나열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렇게 골랐다고 쳐. 자, 여기에다가 이제 1, 3, 3 넣어야 돼. 그 경우의 수는 3팩 나누기 2팩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구하시면 되겠군요. 자, 그럼 얘는 이제 4 곱하기 10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아, 120이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이 제거된 경우야.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3을 제거할 수도 있겠죠. 3을 제끼고 1, 1, 2, 2, 2, 3, 4를 나열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근데 얘네 근데 보면 짝수가 몇 개 있어? 2, 2, 2, 4, 4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홀수가 3개 있는데 그 홀수 배열하는 경우가 3팩 나누기 2팩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번 케이스와 완벽히 동일한 케이스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딱히 안 구해봐도 120개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케이스 구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누가 제껴지는 거 한번 볼까? 짝수가 제껴지는 거 봅시다. 자, 2를 제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남은 카드가 1, 1, 2, 2, 3, 3, 4 이렇게 남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2, 2태도 되는 게 3개밖에 없다. 그치? 2, 2, 4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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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다가 1, 2개, 3, 2개 나열하시면 될 텐데 그럼 너네가 2, 2태도 되는 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 나누기 얼마가 되는 거야? 2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개가 1, 1, 3, 3이 4자리로 가야 돼. 그러면 그냥 4팩 나누기 보호하시면 돼요. 2팩, 2팩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군요. 자, 그럼 얘는 3이고요. 6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숫자 18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4를 제끼는 경우를 볼 텐데 이거는 얘랑 안 똑같아. 그치? 우리가 1이 2개 있고요. 자, 2가 3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이 이제 2개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나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2, 2, 2, 2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아, 2, 2태도 되는 게 한 가지니까 여기가 바뀌겠죠, 그죠? 그 뒤에 있는 거는 4팩 나누기 2팩, 2팩으로 동일하게 있을 거야. 6개가 있겠지? 자, 그럼 다 더하시면 되니까 240에다가 얼마 더하시면 되는 거야? 24 더하시면 되고요. 264다. 뭐 이렇게 깔끔하게 정답 나올 테니까 너네가 케이스만 잘 나누면 되는데 한 장 버리는 거 아니야? 자, 누구 버리는 건지 자, 그걸로 케이스 나누시면은 경우의 수는 이웃하지 않는다는데 설마 못 사면 안 되죠? 그쵸? 이웃해도 되는 거 나열하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거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야?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우리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1부터 8까지 있고요. 자, 공의역은 1부터 5까지 있고 자, F4가 이렇고 2F4가 이렇대요. 아, 그럼 너네가 지금 어차피 한 번에 못 세는 건 정해져 있는 거야. 케이스 나누어야겠지? 자, 뭘로 케이스 나누시면 된다는 걸 대놓고 막 보여주고 있어요. F4를 가지고 케이스 나누면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럼 F4가 될 수 있는 숫자를 너네가 생각해 볼 텐데 지금 뭐 공역 자체가 1, 2, 3, 4, 5예요. 그럼 제일 작으면은 1, 1, 1, 3 나올 수 있죠? 자, F4가 3일 때, 그리고 4일 때, 그리고 5일 때 세 가지 케이스 나누시면은 정답이 나오겠네? 나오겠네? 자, 그럼 첫 번째 음, 그냥 하자. F4가 이제 3인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럼 얘네 한 가지밖에 없어. 1, 1, 1이니까 한 가지 자, 그래서 한 가지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얘네를 결정해 줘야겠죠? 아, 6은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계속 F라고 적으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A, B, C, D라고 적을게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만족해야 되고요. 자, 우리 지금 A, B, C, D는 1부터 5까지의 숫자야, 그치? 그럼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너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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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맞춰주면은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면서 자,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4, H, E라는 걸 단번에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둘 더하니까 6이고요, 5이고요, 5C이니까 10,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재밌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4가 얼마인 거 보시면 되는 거야? 4인 거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물론 이제 중복 조합으로 구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거 4 나오려면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2, 하나,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 없어. 그러니까 세 가지야. 가조건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많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세 가지다. 자, 그럼 너네가 이제 뭐만 하시면 되는 거야? 아, 8은 A, B, C, D 더한 거다라고 해서 A, B, C, D만 잘 정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죠? 하나씩은 넣어줘야겠지?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 몇 개 넣는다? 아, 네 개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되는 거야. 자, 그럼 너네가 이때부터 조금 생각할 게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A-B-C-D-에는 아무 숫자나 막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물론 0부터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맞는데 우리 얼마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원래 얘네를 A, B, C, D라고 했을 때 A, B, C, D 자체가 다 얼마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거기다가 이제 이미 한 갤도 넣어줬기 때문에 얘네 전체 다 얼마 이하가 돼야 돼? 4 이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가 4 이하인데 4, 0, 0, 0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숫자가 4니까 아, 그럼 얘는 그냥 4, H, 4로 구해도 괜찮다라는 결론인데 숫자가 조금만 더 커지면은 여러분들 여기가 만약에 6이야. 그럼 여기다 6을 넣을 수는 없잖아. 6, 0, 0, 0 이렇게 셀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 숫자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겠구나. 자, 그거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여사권 처리하면 되니까 자, 지금 일단 두 번째 케이스까지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으니 빨리 구해놓고 자, 세 번째 케이스 한번 잘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럼 둘 더하니까 얼마고요? 8, 그럼 73이겠죠? 자, 73은 우리 7, 6, 5, 3이 1이니까 35입니다. 그치? 야, 쓰는 게 더 오래 걸린다. 그쵸? 사실 이제 외우고 있죠? 근데 이거는 워낙 많이 나오는 숫자니까 자, 그럼 곱하시면은 이제 105가지가 될 거고요. 자, 우리 세 번째 케이스 F4가 5가 되는 케이스로 갑시다. 자, 그럼 F4가 5가 되는 건 우리가 지금 가조건에 있는 것도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5님 그냥 XYZ라고 제가 잠깐 쓸게 XYZ가 되는 거고요. 자, 얘네도 자연수가 이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씩 넣어주셔야 될 거야. 자, 그럼 여기가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3H2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둘 더하고 1 빼면 4고요. 4C2니까 6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가조건 만족하는 게 6가지. 자, 그 다음에 나조건 만족하는 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자, 10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고요. 역시나 하나는 넣어줄 거니까 여기를 6으로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냥 4H6하고 끝내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4H6에서부터 시작해서 빼야겠죠. 자, 누굴 빼야 돼? 자,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숫자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다? 4까지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4까지 되기 때문에 5가 들어가 있는 거, 6이 들어가 있는 건 제껴야 돼. 자, 우리 5가 존재하는 건 5, 1, 0, 0 조합이 가능하겠죠. 그쵸? 아, 얘네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 나누기 2팩이 될 겁니다. 자, 더하기. 자, 그 다음에 뭐도 이제 빼줘야 돼? 6, 0, 0, 0도 빼줘야지. 자, 이거는 순서 바꿀 수 있잖아? 순서 바꾸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빼서 이제 나열수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얘네 이제 어떻게 나오겠니? 자, 둘 더하니까 10, 1 빼니까 9. 9, 6, 6이니까 이제 9, 6, 3이겠죠? 자, 거기에서 이제 12가지, 16가지를 빼주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 9, 8, 7, 그리고 3, 2, 1 하시면 계산이 될 거고요. 약분하면 3이고, 약분하면 4니까 4, 3, 12, 아, 84였어? 자, 84에서 16 빼시면 됩니다. 얼마야? 8, 7, 68가지? 아, 68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둘을 곱할 거니까 잘 곱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곱하시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자, 6, 8은 48, 6, 6은 36, 408가지가 되고요. 자, 105가지도 있었죠. 513가지가 되고요. 우리 10가지도 있었죠. 523가지. 뭐 더하기야 이제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정답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조합으로 푸는 되게 간단한 문제야. 그냥 부정방정식이니까. 너네가 부정방정식 하면 원래 수조건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아,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는 뭐 수조건이 그렇게까지 이제 힘들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아두자. 40법 할 때도 이렇게 위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상한으로. 자, 그럴 때는 여사건 처리하면 되니까 여사건 잘 빼시면 될 것 같아. 자, 30번 갈게요. 자, 우리 30번 보도록 할게. 자, A, B, C가 있는데 5개 이하씩 골라서 총 7개 고른 다음에 나열했대. 자, 나열했더니 자, 우리 A는 연속해서 3개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근데 B나 C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A, B, C 모두가 4개 이상 연속하면 안 된대. 자, 그럼 뭐 경우에서 한번 구해보라고 하니까 저희가 잘 나열하도록 합시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그치? 7자리 중에 A가 이미 3개가 연속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네가 4자리만 잘 채워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케이스를 저희가 한번 나눠보니까 이럴 수 있겠죠. 자, 일단 자리를 한번 4개, 5개, 6개, 7개 해가지고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A가 맨 앞에 3개, 3군데에서 연속해서 위치해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여기는 A가 오면 안 돼요. 다른 게 와야겠죠, 그죠? B나 C가 올 수 있다. 그럼 E 곱하기. 자, 여기 B가 왔다고 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그 뒤에 3군데에다가 A, B, C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뭐 일단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자, A, B, C, A, B, C. 3의 3승이니까 27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근데 빼줘야겠죠? 자, 누구를 빼줘야겠어요? 아, 자, 우리 지금 B가 연속해서 3번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C도 연속해서 3번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연속해서 4번 나와도 안 돼. 자, 그런 것들을 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떤 게 있을까? 음, B, B, B. 그 다음에 이제 A. 자, 그 다음에 B, B, B. 그 다음에 B, B, B. 그 다음에 C. 이런 것도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C, C. 아,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있는 4개의 나열 중에 얘네들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케이스 나눌 때 이렇게 나눌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있을 때 자, A, A, A가 이렇게 이제 연속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했을 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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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이렇게 연속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A, A, A가 위치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맨 마지막에 A, A, A가 위치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다음에 A, A, A 위치하는 거다. 자, 우리가 지금 저기서 보고 있는 1번 케이스나 어떤 거야? 그냥 좌우만 바꾼 거죠. 또이 또이야. 또이 또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따로 세지 않고 곱하기 몇 하겠어? 이하일 거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곱하기 이하일 거니까 중복되지 않게 여기에서 A, A, A가 들어간 경우는 제낄 거야. 알겠죠? 안 세겠다 이거야. 그래서 B, A, A, A까지 저희가 제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섯 개 제낀 거니까 22가지 곱하기 2 했으니까 몇 가지가 된다 이거야? 44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실 수가 있대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한 칸 더 가서 A, A, A가 이제 위치하고 있다. 라고 보자.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 B, C가 들어가야 한다. 라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뭐 B나 C가 잘 들어가겠죠? 자,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B나 C 2 곱하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B나 C 곱하기 2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A, B, C A, B, C 들어갈 수 있으니까 3의 제곱 하시면 4, 9, 36이 될 텐데 뭐 여기에도 이제 뭐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는 뭐 크게 상관없어. 그치? 뭐 B, C 뭐 있는데 혼자 있잖아. 그치? 우리 가조건, 나조건이 위배되는 경우가 없는데 여기 들어갈 때가 좀 문제가 되겠죠?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겠다. 우리 뒤에 세 개만 저희가 따로 한번 보시면 B, B, B 이럴 수 있겠죠. 어허시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어떨 수도 있겠어? C, C, C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허시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겠어? 뭐 없어. 그치? 네. 자, 여기서 아, 여기에 뭐 B가 들어가 있어. 나머지 뭐 A, B 뭐 이렇게 섞여. 뭐 괜찮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아, B가 세 번 연속한다? C가 세 번 연속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요거를 제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아니에요. 요 앞에 이제 누가 올 수 있어? 아, B나 C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도 B나 C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 요거 두 가지 합쳐서 몇 가지 빼야 돼? 네 가지 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경우의 수는 36 마이너스 4여서 32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요런 거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아, 여기에 누가 와야 돼? 아, B나 C가 와야 돼? 자, B나 C가 와야 되니까 2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왔어? 뭐 B, C 뭐 이렇게 왔다 고쳐? 자, 그럼 여기에 뭐 아무거나 와도 돼요. B가 세 번 연속하겠어? 뭐 C가 세 번 연속하겠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자, 그럼 세 가지, 세 가지 아, 우리가 이제 아홉 가지가 되겠죠. 4, 9, 36까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얘네 뭐 더 뺄 것도 없어. 여섯 권도 없으니까 그냥 이 자체가 다 가능한 경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야? 아,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AAA로 위치하고 있는 건 얘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두 배. 쟤도 두 배. 네, 그래서 우리가 아, 88 더하기 64 더하기 36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더하니까 100이니까 정답은 188가지. 뭐 이렇게 하시면은 답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통 한번 잘 풀어봤는데 뭐 뭐 그래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경우의 수 향연인데 우리가 사실 이제 시험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 중복자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확률, 통계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뒷단원 공부 게을리 하지 마시고 통계 쪽 파트 열심히 기억나게끔 안 까먹게끔 좀 복습 좀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케이스 분류야. 그러니까 너네가 뭘 가지고 케이스 나눌 건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은 답까지 가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항상 뭘로 케이스 나누는지 조용히에 많이 집중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통이었고요. 자, 우리 앞으로 이제 뭐 육무도 있고 여러 가지 모의고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메인이 돼야 되는 건 뭐야? 당연히 수원수트야. 수원수트가 훨씬 어려워. 응? 자, 그리고 확통은 어렵진 않은데 너네가 수원수트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공부에 많이 집중하겠죠? 공부 시간 대부분을 수원수트에 쏟을 거야. 확통을 안 해 그냥.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쳐박아놓고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제가 모의고사 볼 때마다 말씀드리죠. 확통은 꾸준히 하는 거야. 꾸준히. 그러니까 다섯 문제라도 꾸준히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과목이니까 얘는 꾸준히 좀 문제를 풀어주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는 말고 우리가 이제 루틴으로 좀 해결하면 좋겠다. 수원수트는 메인으로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좀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